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. 주한미군 측은 오늘부터 평택 헌프리스와 오산, 군산 등 3개의 기지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이 접종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 카투사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.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인의 코로나 백신 첫 접종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될 걸로 진행됩니다. 아멘